자 첫 소식 오늘 굉장히 중요한 소식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저번주 주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경찰이 해병대원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자 오늘 시간이 정해졌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해병대원 사건 수사 결과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관련돼서 이제 과연 어떤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지 진상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번주에 어떤 뉴스 제가 전해드렸죠. 실제 경찰 심의위에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돼서 임성근 전 사단장을 불송치 의견을 보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알려지기로는 경찰도 임성근 불송치 의견을 수용했고 오늘 단독 보도 보니까 실제 임성근 전 사단장을 불송치 결론 내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임성근 사단장의 수사 외압을 했다라는 그 민주당식의 주장은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왜냐 혐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수사 대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즉 외압을 행사할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포인트를 삼고 싶고 뭐냐면요. 이것은 우리가 비단 임성근이란 사람만 우리가 집중하면 안 됩니다. 자 임성근 사단장을 비롯해서 어땠어요. 말단 간부 두 명도 불송치를 했다라는 겁니다. 즉 뭐하는 겁니까. 박정훈이란 사람이 혐의가 없는 사람을 무려 세 명이나 혐의를 특정해서 경찰로 입착해가지고 없는 죄를 만들 뻔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닙니다. 무려 세 명이에요. 즉 뭐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박정훈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래도 항명죄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까. 이래도. 자 이렇기 때문에 지금 임성근이 아니 지금 박정훈이 정말 죄 없는 사람 무고한 사람을 자기 멋대로 저렇게 혐의를 특정해가지고 경찰로 이첩하려는 걸 지금 이와 관련돼서 뭐하는 겁니까. 박정훈은 이게 항명이 아니다. 수사 외압이다. 라고 우긴 것이고 그와 관련돼서 민주당은 박정훈만의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걸 어떻게든 정쟁화시켜서 이 말도 안 되는 특검을 만들어냈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찰이 오늘 이 과실치사 혐의와 관련돼서 결론 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임성근영 사단장이 어떻게 된다고요. 불송치된다고요. 혐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이걸 좌파들이 받겠냐고요. 이 경찰 수사를 인정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죠. 자 그렇다 보니까 벌써부터 저기 편향된 언론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방송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합니다. 일단 JTBC. 임성근 불송치 파장이래요. 뭔 파장이야.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제목 보세요. 천장 녹취 증거에도 임성근 소치 제외한 경찰. 그러니까 경찰 수사를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와 관련해서 대대장은 경북 청찰을 고발했다. 이러고 있고 MBC는 좀 더 노골적입니다. 어떤 식으로 쓰고 있느냐. 의문 반발이 나온다. 이거 좌파들 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무리한 짓이 거짓말. 그럼에도 왜 자꾸 임전사단장과 비껴가냐. 경찰 수사 못 믿는 겁니다. 자 더 나아가서 촬영 녹음 불가 비공개 브리핑 왜 떳떳하게 발표 못하냐. 그러니까 경찰이 뭔가 떳떳하지 못하는 것처럼 여론전을 MBC가 펼치고 있는 것이죠. 자 벌써부터 뭐하고 있습니까. 아직 경찰이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후가 오후 2시에 발표함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지금 MBC와 JTBC를 필두로 경찰 수사에 생채기를 내고 있고 경찰 수사 믿을 수 없다라는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비단 편향된 언론들 뿐이겠냐고요. 아니죠. 당연히 민주당도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난리를 치고 있느냐. 벌써부터 민주당이 주말 동안 무려 3건의 논평을 내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대통령 입맛에 맞춘 결과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 이게 가장 이해가 안 갔어요. 경찰 수사 결과 임성근 무혐의라면 윤 대통령은 특검 수욕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아니 그러면 앞으로 경찰의 수사 결과가 임성근 사단장 뿐만이 아니라 그 어떠한 수사 결과도 민주당 입맛에 안 맞으면 다 특검해야 되는 겁니까. 다 윤 대통령 특검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이게. 네. 그럼 지금 민주당은 대놓고 뭐 하는 겁니까. 경찰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라고 지금 벌써부터 답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이래서 제가 이미 이럴 줄 알고 지난주 주말에 약 쳐놨죠. 어떤 약 쳐놨습니까. 저기 민주당분들 지금 군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당신들이 문재인 정권 당시 군수완박했기 때문입니다. 네. 군내 사망사건에 대해서 군내에서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경찰에 이첩하도록 개정법 맞는 게 민주당이에요. 망치 두들긴 게 문재인이고요. 네. 자 이것뿐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경찰 심의위가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서 불송지 의견 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뭐 하는 겁니까. 경찰이 받는 거예요. 왜냐. 비단 이 심의위는요. 경찰이 하는 게 아닙니다. 민간 전문가들이 하는 거예요. 민간 전문가들. 즉 경찰이 편향된 즉 정부 측에 유리한 수사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심의위를 먼저 개최하는 겁니다. 이 안에는요. 현직 경찰이 없어요. 이 안에는요. 모두 다 민간 전문가들입니다. 네. 근데 이거 두고 지금 민주당이 또 노발대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앞서 다 말씀드렸지만 이 경찰 심의 이거 누가 만든 겁니까. 문재인 정권 당시 발족한 거예요. 2021년. 여기 누가 앉아 있습니까. 당시 김창룡 경찰청장 앉아 있습니다. 김창룡 임명한 사람 누구예요. 아 문재인이잖아. 네 그러면 왜 문재인 정권 당시에는 경찰 수미 침의위원회를 발족했을까요. 바로 니들 때문입니다. 권경수사권 조정. 문재인이 말했고 실제 문재인 정권 추진했고 그로 인해서 민주당이 국회 통과시켰잖아요. 그때 당시 자유형룡당은 불참했습니다. 표결에 동참 안 했어요. 분명히 우리는 하지 말라 그랬는데 다 니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래놓고 뭐라고요. 경찰 수사 결과가 임성근이 무혐의라면 윤 대통령은 특검 수용이 된다고요. 이게 앞뒤가 맞는 말입니까. 신규 여러분들. 논리적으로. 아니 어떻게 이런 얘기를 공당의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주말 동안에 무려 3건이나 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네. 말이 안 되죠. 생각해 보십시오. 판은 지들이 다 깔아놨어. 네. 판은 지들이 다 깔아놨어. 그리고서는 지들이 깔아놓은 판에 지들이 원하는 답이 안 나오니까 이제는 그 판을 엎겠대요. 네. 아니 판도 지들이 깔아놨는데 그 판 안에서 수사가 이루어졌고 결론이 나왔는데 그 결론이 자신들이 정해놓은 답이 아니니까 지들이 문재인 정권 당시 만들어놨던 판을 엎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가. 판을 깔지를 말던가. 판을 깔지를 말던가. 판을 지들이 다 만들어놓고 원하는 결론 안 나오니까 판을 엎어버렸어.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간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좌파들은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렸어요. 지금 군 사망사건의 수사권을 누가 갖게 만들어 줬는지 더 나아가 경찰 수사심의위를 누가 열리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제가 싹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와 관련돼서 생떼진 그만 써라. 정말 징글징글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리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뭐라는 겁니까? 민주당이 지금 내놓고 있는 해병대원 특검은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해드리는 겁니다. 왜겠어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억지를 부려도 이 정도로 억지를 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한 번 더 든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경찰 수사심의위가 어떻게 결론 내렸다라는 겁니까? 임성근 전 사단장과 관련돼서 불송치 의견을 냈고 이걸 지금 오늘 경찰이 실제 받는다라는 거예요. 임성근 전 사단장을 불송치 결론 내렸다라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든 임성근 전 사단장을 더 수사받게 만들어야 돼요. 자신들이 원하는 수사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러니까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느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직해병 대대장 변호사가 공수처에 임성근 전 사단장을 추가고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대장이 누구냐?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용민 중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계속해서 임성근 전 사단장의 무리한 지시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자신은 책임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용민 중령의 변호사가 뭐한 겁니까? 임성근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다가 추가고발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분이 어떻게 얘기를 한 우리 시정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들려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사 작전하듯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던 이런 경북청에는 일말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바로 그 수사관할권이 있는 공수처에 다시 고발하였고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용민 중령의 변호사가 지금 공수처를 향해서 추가고발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웃긴 게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사심의위원회를 민주당이 만든 거예요. 문재인 정권이 만든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만들어서 민주당이 망치 두들긴 걸 왜 그걸 군사작전하듯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설마 문재인 정권 당시 열리는 경찰의 수사심의위는 공정하고 공평한 것인데 윤석열 정부에서 만든 수사심의위는 군사작전이 되는 거예요? 같은 수사심의위인데 같은 민간 전문가인데 왜 하나의 기준을 두고 다르게 평가를 합니까? 이래서 우리가 뭐하는 겁니까? 이걸 내로남불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웃긴 건 지금부터 신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경찰의 수사 결과를 부정하면서 뭐한다는 겁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임성근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추가고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한테 수사 좀 해주세요 라고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혐의로서 추가고발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직권남용. 두 번째는 과실치사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요. 우리 변호사님께서는요. 조금 더 확인을 하시고 추가고발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자 왜냐? 잘 보세요. 첫 번째 직권남용 혐의부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실제 공처 수사 대상에 장성급 장교가 있어요. 즉 임성근 전 사단장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공수처 수사 범위에 직권남용도 돼 있어요. 즉 임성근 전 사단장을 직권남용으로 공처에 고발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공수처가 아무리 수사를 하더라도 그 기소는 누가 할 수 있냐면요. 공처가 못해요. 공처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하더라도요. 공처는 기소를 못해요. 왜냐? 기소 대상에는 군이 빠져있기 때문에.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만 가능하기 때문에. 즉 뭐하는 겁니까? 임성근 전 사단장을 공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더라도요. 공처는 기소권이 없어요. 그럼 누가 하는 겁니까? 경찰이 하는 겁니다. 경찰이. 어차피 경찰, 검찰로 다시 돌아가요. 그런데 이걸 공처에 고발해봤자 뭐가 되겠습니까? 결론 나오는 게 없다는 거야. 무엇보다 두 번째 지금 과실치사 혐의로 공처에 추가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실치사 혐의는 공처에서 수사를 할 수 있을까? 제가 법을 보여드릴게요. 실제 이게 공수처법입니다. 그러니까 공처에서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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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 가지고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수사 범위를 정해놓은 겁니다. 수사 범위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여기에 과실치사 있습니까? 신규 여러분들. 특정 범죄 가중처벌대행 관한 법률, 변호사법, 정치자금법, 국가정보원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법률. 없어요. 일단 과실치사 없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 수사 범위에 과실치사 있나요? 없습니다. 청법 122조, 청법 133조, 청법 141조, 225조, 227조, 227조, 229조, 355조, 357조, 359조. 과실치사 없어요. 과실치사. 네? 자, 과실치사는요. 청법 267조 있습니다. 267조. 즉, 뭐하는 겁니까? 과실치사 혐의는요. 아예 공수처에서 수사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요. 공처에 고발하더라도 공수처는 수사를 못합니다. 수사 범위가 안 돼서. 근데 지금, 네? 실제 공수처가 수사를 하더라도 지속권이었는 직권남용. 더 나아가 공처에 수사 범위에도 들어가지 않은 과실치사와 관련돼가지고 지금 뭐했다라는 겁니까? 임성근 전 사단장을 공처에 추가고발했어요. 공처에 진실을 밝혀달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안 돼요. 안 됩니다. 제가 팩트체크 해드렸어요. 자, 무엇보다 저는 저기 좌파 여러분들한테 궁금한 게 하나가 뭐냐면요. 잘 보세요. 지금 경찰의 수사 결과를 못 믿어가지고 공수처에다가 임성근 전 사단장을 추가고발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궁금한 게 이겁니다. 아니, 그런 사람들이 왜 공처 수사를 못 기다리고 특검을 단독 처리하는 겁니까? 네? 아니, 지금 경찰 수사를 못 믿어가지고 공처에다가 추가고발해서 공처에서 밝혀주세요라고 말하면은 지금 공처 수사 결과 기다려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어때요? 공수처 수사 결과를 못 기다리고 국회에서 쥐들 멋대로 망치 두들겼잖아요. 단독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웃긴 게 이겁니다. 한 가지만 하세요. 한 가지. 네? 공처 수사를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야?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공처 수사를 기다릴 거야? 안 기다릴 거야? 한 가지만 하라고. 공처라는 기준을 두고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 기다릴 건지 안 기다릴 건지 한 가지만 하라고요. 네? 아니, 공처 수사는 기다리지 못해서 특검법을 단독 처리해. 그래놓고 경찰 수사는 못 믿으니까 공처에 추가고발해. 뭐 어쩌라는 겁니까, 도대체가? 네? 한 가지만 하러 한 가지만. 자, 보시는 것처럼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이와 관련돼서 지금 민주당 좌파들의 논리가 완벽하게 깨져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오늘 경찰 수사 결과를 필두로 우리가 저들을 향해서 반격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고 이 경찰 수사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겁니까? 아, 박정훈이라는 사람이 M1 사람 잡을 뻔했구나. 더 나아가 그 M1 사람이 임성근 전 사단장 한 명이 아니라 몇 명이라는 겁니까? 무려 세 명이라는 거예요. 세 명. 박정훈의 말도 안 되는 수사로 인해서 더 나아가 특정 혐의를 적용하면 안 되는 부분에 관해서도 박정훈은 일주일 만에 수사 결과를 내서 특정 혐의를 적용해서 경찰에 이첩을 해서요. M1 사람 세 명을 감옥 낼 뻔했다고요. 재판밖에 만들 뻔했다고요.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박정훈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래도 항명죄가 성립이 안 됩니까? 더 나아가 지금 이런 박정훈의 말을 오로지 들어줬었던 민주당 그리고 편향된 언론들을 향해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자, 이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절대 우리 내부에서 뭐라고요? 특검법 발의하면 안 된다고요. 말씀드렸죠? 수사가 먼저라고요. 수사 결과가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 특검에 대해서 노대도 문제없다라고 열심히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과 나오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민주당이 원하는 답이 안 나오고 있어요. 즉, 지금 민주당이 내놓고 있는 해병대원 특검법의 논리는 완벽하게 깨졌다. 즉, 이 특검법은 완전히 모순됐다라는 걸 경찰 수사를 통해서 우리가 밝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여드렸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입니까? 좌파들의 특검이 다 깨져버린 겁니다. 해병대원 특검, 김관위 특검, 뭐를 통해서? 검경의 수사를 통해서. 그런데 이 판을 누가 다 깔아준 겁니까?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을 깔아준 거예요. 지들이 만든 판에 수사기관에 수사를 했는데 설마 그 판을 엎어버리는 겁니까? 지들이 원하는 답이 안 나왔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우리가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부각되고 있지만 지금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 윤대통령을 공격을 하는지 그와 관련돼서도 방어하고 역공 펼치 필요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달 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